미친년 같애. 미친년 같애. 저요? 생각이 미친년 같다고. 하는 행동도 미친년 같고 좀 얼굴은 굉장히 이쁘잖아. 그치? 근데 내가 왜 미친년 같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일을 끝나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대부분 여자들이 갖고 있잖아. 근데 일을 끝나기도 전에 나 누구 어떤 남자 만나지 남자 골라 잡는다고 그러지. 딱 그런 생각이 몰 속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. 그리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남자 만났으면 또 내일은 다른 남자 골라서 또 잡아야 되는데 누구하고 미칭을 하지 그게 좀 미쳐있는 것 같애. 아닌가? 근데 겁이 많아서 이 친구를 못 만나겠어. 아니 당신 만나. 만나고도 남아. 그분 불명이 많으나 내 사주가 이게 바로 도화살이라는 거야. 이게 무서운 거야. 도화살이 어느 정도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쳐. 너무 지나치게 많아 그래서. 내가 지금 애인이 있어 굉장히 내 애인은 좋아해.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데까지야.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야. 만약에 내 애인이 좋아 나는 애인이 나랑 결혼을 하자고 막 설득을 해.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만큼은 미뤘으면 좋고 좋은 거야. 뭔만 잘지 내가 사십 대 결혼했으면 좋겠다 저 남자랑 오십 대 결혼했으면 좋겠다 왜. 사람은 놓치기 싫고 하니까 사람은 놓치기 싫고 그 오빠는 내가 해달라면 다 해주니까. 뭔만 잘겠어.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한 남자가 만족을 못하니까 결혼하면 진짜 그야말로 구속이잖아. 구속된 사활을 전혀 못하거든 인사주가. 그래서 아까 그 말 한 거야. 옆에 철수도 만나야 되고 압수도 만나야 되고 길수도 만나야 되고 옷수도 만나야 되고 육수도 만나야 되고 암수도 만나야 되고 이수도 만나야 돼. 내 말 틀렸을까? 그렇지? 한 애는 여자하고 조금 웬만하면 실증을 금방 느껴 여자친구는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싸워. 그냥 한둘이는 친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싸워. 근데 남자하고는 굉장히 얄맞아. 뭐가 닮았냐. 변화라도 남자한테 하게 되고 뭘 하게도 남자한테 하게 되고 굉장히 빨리 친해진단 말을 하는 거야. 뭔만 잘겠어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만약에 저는 결혼하고 싶은데 언제 결혼을 할까요라고 물어본다면 될 수 있는 한 굉장히 늦게 결혼해.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. 왜? 네 사주 자체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냐. 무당이 돼서 너 사주가 바람이 있는 사주다. 너는 한 남자가 갖고 절대 만족을 못 느낀다. 너 결혼해서 애기 낳아서 딴 남자 만나라 할 수는 없잖아. 어느 집에서 귀한 면원이 들어가 가지고 그 씨엄마 씨아버지 골아파 뒤지고 미칠랑 골아파 뒤지고 애기한테는 무슨 엄마의 노릇수술을 할 거냐. 네 자네 사주가 그렇단 말하는 거야. 그러면 내가 봤을 땐 자네도 굉장히 애로운 사주거든. 왜 그 애로움을 이렇게 푸는지 한번 물어볼게. 넉넉넉한 녀이처럼. 나 그렇게 비유한다고 했잖아. 내가 애롭고 내가 힘들게 살았다라며. 내가 17살 때부터 18살 때부터 16살 때부터 내가 본인이 아니게 내가 부모 사랑을 못 느끼고 살았다며. 나는 열심히 살아서 훗날에 내 자식한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우선이 아니란 말이야 내 말은. 오늘 끝나고 저 사람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. 이 사람도 끝나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. 나한테 전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 먼저 갖고 있는 사람한테. 너 빨리 결혼해라 이 말 나오겠니. 인정 하지 말라는 거. 나 인정? 인정? 그렇지? 봐라 아까 그랬잖아. 1수 2수 3수 4수 5수 6수 7수 8수 9수 10수를 다 만나야 되는데. 1수 만났어. 1수한테만 네가 딱 처박해서 애기 키울 자제는 없단 말을 하는 거야. 그런 또 사주도 못 되고. 그럼 자꾸 밖에 집 나오고 또 집 들어가고 집 나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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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상황밖에 안 할 거란 말을 하는 거지. 그럴 바에야 좋은 오빠로 남겨두고 결혼은 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을 때. 그러면 나는 몇 살 때 결혼했으면 좋겠나요? 당신 나이 안 물어보고 묻는다면 마흔 두 살 냉기서 하고 싶어 그 전에는 엔조이만 하소 하고 싶어 그 전에는 왜? 혼신고 하나 딱 억혀버리면 나도 모르고 더 돌아 이게 혼신고 안 하고 살면 그나마 괜찮지만 혼신고 하고 산다면 나는 굉장히 여기 막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자네가 그래서 까진 게 아니라고 이 마음이 굉장히 착할 때는 굉장히 착한데 이 줏때를 못 잡는다는 거야. 지가 어쩔 땐 나하고 상관없이 나 닭장에 놀고 있네. 뭔 말인지 알겠어?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? 닭장에서 오늘 놀았어 술 한잔 마셨어 그 저 남자 내 남자야.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내가 찢는다고 그거 내 거. 아니야? 맞지? 맞지?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자네 빨리 시집가. 정말 안 나온 거야. 응? 그래서 한 애는 돈 벌면 굉장히 돈도 지탈고 굉장히 심해. 9,900원까지 잘 모았어. 10원 모아 하면 천 원이야. 천 원 모아야 되고 돈이 나가버리네. 그러니까 이건 뭐 나를 그냥 나한테 혼신하고 산다 그래야 되나? 딱 응 그 사주야. 그리고 내 엄마 내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. 부모가 어떻게 놔준 것만 해도 도움이야. 근데 물질적으로 물질적은 내가 부모한테 도움을 드려야 돼. 뭔 말인지 알지 그니까 부모들 공약 많이 하시고 하시고. 자네. 사주대로 그냥 죽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. 근데 제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. 그니까 아직 몰라 못하게 하는 게 이 년아. 그런 남자를 아까 뭐라 그랬냐 나무 시집가 가지고 나무 그 귀한 아들 키우면 이 시아버지 상처 주지 말고. 어? 이런 남자는 못 만날 것이다 그냥 길게 가라. 어? 지금 시집가서 당장 이혼이고 당장 또 니가 그런 행동을 너도 모르게 할 건데. 니가 그걸 니 자신을 누릴 수 있어? 그럼 어떻게 하면. 그 사람이랑 쭉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?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있지. 응? 그냥 니가 다른 데 쳐다보고 싶어도 안 쳐다보고 또 가고 싶어도 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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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렇게 가면은 되겠지 그러나 내가 말했잖아. 니가 그걸 못 할 거라서 걱정이 된다고 너도 모르게 쉽 가버린다고 그래서 걱정이 된다 말을 했잖아. 이런 사람 못 만나. 나도 알아. 못 만나가고 이야기했잖아. 근데 니가 그렇게 못한다고 했잖아. 그러면 이 사람이 니 용서해준 것도 한두 번이지. 왜 그럴 때마다 널 용서해줄 것 같아. 굉장히. 어. 성향 자체가 굉장히 반듯하게 들어와. 남자친구가.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나한테 들어와. 그치? 어떻게 보면 집안이 교육자 집안만큼의 애일 범죄라고 그러지. 근데 자네가 그렇지 않든 나는 말을 안 해. 근데 자네는 할애한 사주야. 그러다 보니까 할애한. 미안해 지금 미리 좀 건조해서 바르면 안 돼. 할애한 사주다 보니까 자네가 그렇지 못할 거란 말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집은 늦게 가시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. 됐어요? 네. 17년으로도 그만하고 다녔. 그냥 한을 왜 어렸을 때 상처를 그 미친 거로 풀어내냐.